사건 파일입니다. 이승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법승TV에 이승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영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사건 파일, 이게 형사사건만 사건이 아니고 정치사건도 사건이죠. 총선백서 언제 공개해야 됩니까? 총선백서는 당연히 전대 이전에 공개를 해야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아느냐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총선백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당원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이번 전당대회의 투표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당대회 이후에 그게 백서가 공개가 되면 그러면 그전에 당원들이 알아야 될 알 권리는 전부 침해를 하는 건데 당원들이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전당대회 이후에 미루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기는 있나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공개가 왜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걸 반대는 안 해요. 정확한 워딩을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은 일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정훈은 한동훈이 찬성하면 공개하기 쉬운데 라고 얘기했으니까 한동훈이 반대한다는 뜻이죠. 아니, 반대한다고 명시 안 했으니 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다 찬성한다고 생각하고 공개해라. 찬성한 거고. 그리고 조정훈 위원장 열심히 애쓰신 건 아는데 그런 거를 위원장으로서 자기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 거면 그 자리에 사실 있는 것도 적절진 않다고요. 어떻게 보세요?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이 작성되면 빨리 내야 됩니다. 그거를 오랫동안 묵혀놓으면 다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렇지. 그리고 반성문을 빨리 낼수록 반성 자체가 진실되다. 그리고 생각할 것들이 충분히 그 안에 고려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래오래 묵혀뒀다가 다 끝나고 나서 재판 끝나고 내면 변호사 멱살 잡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빨리 공개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문자를 읽고 씹었다고 하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우 변호사. 일단 저는 이걸 왜 씹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문자 씹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할 것 같은데 다섯 번 정도 씹으면 의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조건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는 걸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린가 생각을 했거든요. 보니까 사과를 하는데 이러면 어떡할까요? 저러면 어떡할까요? 물어보는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더라고요. 그건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이 의사결정해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사실은 여러 사람들하고 인도해 봐야 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호재로 만들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이 조건부 의사라도 설득하고 논의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그런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럼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읽고 씹고 그리고서는 다 뭉개고 그리고서는 내부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오히려 혼란만 가지고 시켰단 말이에요. 당대표 왜 되시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당대표가 되시려고 하시는지. 이 정도의 정치적 판단 능력도 없는데. 원혁석 편호사. 아니, 제가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가 저도 방송 패널로 많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파우치 몰카 공작이다. 이러면서 집중적으로 방어를 했죠. 방어를 하고 또 민주당 측 패널들을 공격도 하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 표명이 좀 빨리 나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계속하고 제가 아는 여러 경로로 또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나오냐. 결국 안 나오다가 거의 설날 근처에 나왔잖아요. kbs 대담 형식으로. 그런데 그전에 이게 빨리 나와야 그러면 그 입장 표명이 사과든 입장 표명이든 그게 맞네 안 맞네 토론을 할지언정 논쟁을 할지언정 그 입장 표명이 없는 걸로 논쟁이 되지는 않거든요. 있냐 없냐로. 그러니까 입장 표명의 유효성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숨 넘어가겠는 거예요. 패널로 나가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런데 그때 숨 넘어간 게 결국 이제 한동훈 후보의 일식 때문에 숨 넘어갔던 거죠. 왜냐하면 영부인은 계속 이제 사과든 뭐든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했고 그리고 영부인이 그러면 사과라는 내용이 됐을 때 그전에 이제 지지율이 좀 하락했는데 그거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과든 입장 표명이든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디테일하게 구성하느냐는 결국 이제 총선을 치르고 있는 당에서 결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왜 네가 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반박하는데 네가 하면 되지가 아니고 그 내용이 굉장히 정무적으로 디테일하게 디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자기는 전혀 몰랐다 공적 채널로 소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적 채널로 소통했다는 증거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관석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난 들은 적이 없다고. 그 비서실장도 모르고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공적 채널로 그러면 소통을 했느냐. 그리고 이 문제 자체는 영부인의 문제고 영부인 개인의 어떤 행위가 촉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영부인께서 제3장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당대표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내용 자체가 공적이죠. 영부인의 행위가 공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이제 영부인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그게 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 판단 능력을 넘어서서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명을 이걸 할 수 있나? 왜 그렇게 대응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정무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 자체도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으면 아니 이런 유해 사건들 이런 정무적으로 어렵고 난해한 사건들이 당대표하면서 앞으로 수없이 많이 부딪힐 문제인데 그거를 아무런 해명도 없고 납득이 안 되고 어떻게 당원들이 당의 어떤 의원들이 당 관련한 조직이 따라갈 수가 있냐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뭉개고 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자를 뭔가 배우 세력이 그런데 한동훈 입장에서 배우 세력이면 이 문자를 보낸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이나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특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 것처럼 보입니다. 배우 세력이 당무에 개입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아니 지금까지 이런 문자가 공개되지 않은 게 배우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문자를 한두 번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동훈 후보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물론 캠프에서는 그걸 부정하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정이긴 하지만 그런데 저도 한동훈 후보에게 전화나 문자나 소통하려고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한동훈 후보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용산에서 다른 비대위원 중에 좀 친분이 있는 사람들 연락처를 구하러 다니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하고 전화하려고 아니면 좀 전달해서라도 이야기를 좀 전원이라도 넣기 위해서 그때가 저도 총선 시즌이었는데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게 뭐냐고 도대체. 아니 이게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들으면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실체가 그때 들었던 내용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늦게 드러났다. 오히려 총선이 지나면 바로바로 이렇게 왜 그랬지 왜 문제 있었지가 원래 빨리 나오게 되는데 혹시 이게 총선 백서야 이런 것들이 다 조사는 돼 있지 않을까요? 저는 총선 백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그렇게 센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내용을 모릅니다. 내용은 모르는데 센 내용은 아니고 그런데 그거조차도 한동훈 후보가 좀 공개를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정은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당장이 소통을 안 한 거는 그게 그런 영부인의 문자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간 이상 공은 이제 당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건 한동훈 그 당시 위원장과 그런 이제 주위 지도부의 책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저는 배후는 한동훈의 그림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서산에 지는 해를 바라보고 서 있다가 뒤를 돌아보면요. 내 그림자가 거대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놀라면서 내 그림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당대표가 됐을 때 진짜 아까 원영섭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불편한 일은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읽고 씹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저는 대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전대 얘기는 이쯤 하고요. 지금 검찰 말이죠. 검사 탄핵으로 검찰이 아주 격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 움직이지 않는 대한변협이 드디어 법치주의 위기 대응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대한변협이? 네. 이건 뭐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권에 대한 공격 행위. 이 위법적 공격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tf를 구성하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법치주의 위기 대응 tf를 구성하는 형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중립기관인데요. 중립기관이 변협이 이 정도로 나섰다. 위법성이 심각하다라고 보고 이와 같은 탄핵 구조를 통해서 검찰 수사 검찰 조직 자체를 너무나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강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협이 움직였다. 네.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한 무고죄 고소.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무고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역대 판례가 없거든요. 뭐 이렇게 탄핵을 남발한 전례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없는데 이게 결국 형사고소도 형사고소지만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무고죄의 구속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면책특권을 활용해가지고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민주당은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또 면책특권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한해가지고 어떤 법적 그런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면책특권의 범위가 꽤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예훼손은 되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그런데 무고죄는 한번 범위 다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기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사법부가 과연 이게 올바른 건지 이런 탄핵에 대해서 엄밀히 죄가 되지 않음을 알고 그리고 이제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탄핵을 남발하는 게 결국 그 탄핵에 대한 가구는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지지만 탄핵에 대한 결정은 그 탄핵의 시도 자체 정당성을 사법부 대법원에서 한번 판단해보게 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한 판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 판례를 통해가지고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성립된다 그래서 유무제는 또 변론이긴 해요. 그렇지만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굉장히 그런 무분별한 탄핵을 해서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는 이런 행동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경찰이 임성근 이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실제로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경찰 창원에서. 그렇죠? 네.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항명죄가 성립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이의 항명죄. 네.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죠. 왜냐하면 군사법원법에서는 군인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면서 재판권도 민간법원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럼 수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이거 사실 직권남용이거든요. 직권남용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해서까지 조사 결과로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피유자를 특정해서 이처박했다라고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이걸 국방부 장관께서 한 번에 걸러줬으면 아주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결제를 해줬는데. 바로 직후에 그 다음날 이거 이첩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은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 부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3일 후에 그냥 자기가 이첩해버린 거죠. 이런 형태가 된 것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조건을 따라서 이첩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건 발생 직후에 바로 그 사건을 경북도청으로 보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와 같은 불송치에 대한 판단은 경북도청에서 할 수 있는 경북도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결론이고 실제로 업무상 과실 치사죄와 관련돼서는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성수대결 판결이 있긴 하지만 그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에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사안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과 관련돼서는 저는 오늘 나온 여러 그런 경찰청의 판단도 존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외압을 가해서 수사선상에서 빼기 위해서 대통령이 경로를 하고 이랬다. 이게 지금 특검법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이제 정당성이 사라지는 거죠. 완전히 이게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경북도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외부인사 민간인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법대 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법리적으로는 사실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크게 쟁점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민주당이 문제는 삼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구성한 것도 조금 과합니다. 그렇게까지도 사실 과거 판례나 아까 우리 유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성수대교의 예외적인 판례를 일반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조금 과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거는 여론을 조금 의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소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취 의견이면 검찰에서 이제 기소할 때는 또 다른 판단이 걸러질 수 있어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조금 여론을 반영해서 가벌선을 많이 확대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건 종목주사파들의 특검법 강행의 기본 근거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당성 판단 관련돼서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1차 전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자체를 빼게끔 한 것이 법 구속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을 억지로 빼게끔 지시한 것이다. 이런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이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종축 횡축으로 다 무너지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판결 또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니까 검찰의 기소까지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경찰이 대충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면 특검법 찬성하겠다고 하는 안철수나 이런 자들부터 수사결과를 한 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항명죄와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정당한 명령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대등한 관계처럼 A가 옳으냐 B가 옳으냐를 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 그게 아주 명백하게 위법하다라고 판단할 때 그걸 거부하거나 불복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안 관련돼서 보면 위법성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없고 오히려 박정훈 대령의 행동이 위법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것을 허용한다라고 한다면 평시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전시나 사변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연 군의 상령하복 체계가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결국 법원에서 검토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짧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원영석 변호사. 검사 탄핵 글쎄요 이게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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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민심과 국민의 어떤 그런 준함한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원영석 변호사였습니다. 앵커 데뷔하신 것 같아요. 이승훈 변호사. 검사를 공격하고 판사를 공격하고 이제는 대한변호사협회까지 민주당이 부적절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10월달 선고를 이제 앞두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인데요. 법조 3륜 세 바퀴에 짓밟히는 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슈포 격이었습니다. 아니 사건 파일. 사건 파일이었습니다.